안녕하세요. 한게임에 푹 빠져 사는 한게임 마니아 전세홍입니다. 대한민국 게임 퍼블리싱 명가 한게임이 야심차게 준비한 2010대작들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지스타 한게임관은 지스타 역사상 최대 규모로써 그야말로 놀라운 게임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 전세홍과 같이 한게임관을 둘러볼까요? FPS의 세대교체! 메트로컴플릭트가 드디어 지스타 2010에서 최초로 모습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와우! 스피디한 전투와 화끈한 화력전으로 FPS의 진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아참! 반란군으로 변신한 타이거 제이케의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2010년이 주목한 최고의 기대자 테라가 지스타 2010에 등장했습니다. 환상적인 그래픽과 사실적인 전투를 자랑하는 블록버스터 MMORPG 테라! 대한민국 유저들의 심장을 뛰게 할 테라의 돌풍을 직접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액션 전략 게임의 자존심! 킹덤 언더파이어 2가 마침내 그 베일을 벗었는데요. 최초로 공개되는 대규모 부대전투 플레이를 직접 체험해보시고 3D 입체 영상관에서 중세 전장의 한가운데 서있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동양의 아름다움이 판타지 세계로 탄생했다! 차별화된 MMORPG 아스타입니다. 지스타 2010에서는 문인, 무인, 공인의 직업을 플레이할 수 있는 버전이 최초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반대한 세계관과 에피소드로 유저들을 유혹하는 아시아 판타지 아스타! 그 매력 속으로 빠져보세요! 그야말로 새롭고 놀라운 대작들이 많이 나왔네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아쉽지만 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신나는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